1시간 후 1시간 후 아 잠시만 이속도라면 내일 아침에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빨판같은게 날 잡는다 하니까 자꾸 아 정말 리액션하지마세요 어쨌든 맞히고 싶어요 약간 비린내 나는 거 같은데 범규 산낙지 진짜 낙지 맞췄어 낙지 맞췄어 근데 바로 있었어 손이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위견들이 왜 해 손가락 아니에요 이거? 오! 오! 오 저기 막 날라다녀요 와아 야 태안아 너도 만져봐 우리 둘이 팔짝거리야 아우! 목을 막 이랬는데 어 뭐야 이거? 피 아니야? 뭐야 이거 뭐예요? 으 stamina 으으으으М 으 으으으으으으으ē 아의으으음 아 이거 뭐야 나 무섭잖아 살아있는거야 잠깐만 잠깐만 진짜 나 못 만져 못 만져 아 이거 빨리 맞춰야 돼 이거 해야지 올라가는거야 아 미꾸러지 미꾸러지 이럴 줄 알았어 미꾸러지일 줄 알았어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진짜 뭐 이상한거면 안돼 아 잠깐 이상한거 왔어 지금 왜 이렇게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가 얘기해요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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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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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야야야야 또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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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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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어 뭐야 잠깐만 상남자 형 형 상남자 형 형 상남자 형 눈빛 뭔줄 알고 어 야 잠깐만 야 털같은게 있어 아아 털같은게 뭐 진짜 내 장남아한테 소각 감기 아니요 진짜 소각 그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나 못하겠어 진짜 물렸어 물렸어 이상한 느낌 야 큰일났어 아 아 아 그럼 맛을 봐 형 맛을 봐 맛을 봐요 물어 뜯어 어 어 아 아니야 어 물 있어 철렁만 했어 와 와 와 와 진짜다 내가 악어는 만져도 그건 못 만져 야 나 악어 이거 악어 이거 정글 간다 정글 간다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아 만져야되고 몇 센치 밑에 있어 한 2cm 2cm 하나 둘 셋 아 아 잡는거 진짜 말도 안돼 이거 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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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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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악어 비슷해 왜 살쪘어 안 빼봐 애 움직여 움직여 만약에 뱀이면 어떤 뱀인지도 맞춰야돼 뱀이라고? 민물에도 살고 바다에도 살아 봐봐 악어도 민물에 살지 바다에 바다 악어도 있는 반면 또 민물에도 있지 야 나같음 야 나같음 야 야 미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나라도 꺼내 손으로 꺼내 여기다가 잠깐만 진짜 만져볼게 잠깐만 들어봐 야 너 개인기다 아 미안해 내가 계속 만져라 아 나 못할 것 같아 진짜 나는 진짜 안할래 나는 나는 진짜 안할래 아 저 진짜 겁쟁이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진짜 저 진짜 아 저 진짜 겁쟁이에요 저 진짜 겁쟁이에요 겁보예요 겁보 손도 못 닿아요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아토피 있어요 막 피곤병에서도 옳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화나 뛰어다녀 아 야 뛰어다녀 야 뛰어다녀 화나 뛰어다녀 화나 뛰어다녀 화나 걔도 액체가 나온다 주시면 액체가 나온다니 손으로 꽉 마셔 마셔 들어가지도 않잖아 나 진짜 못 왔어 아 진짜 너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5초 안에 맞춰주세요 5 4 아 야 갑자기 없어졌어 얘가 있던 자리에 있던 자리에 있던 자리 없었다니까 잡아 잡아 나 나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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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이게 어떻게 안 받아올 수가 있어 야 화나 이제 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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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자 야 야 야 빨리 빨리 뭔지 맞춰 뭔지 맞춰 아 아 이게 뭐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너 어디 가 너 전에 가 이게 뭐야 아 하지마 나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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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문 잡았다 문 잡았다 나 문 잡았다 나 문 잡았다 그러니까 뭐야 너가 일단 해봐 언제 준비 시작 그냥 그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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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거 무서워하면 안 돼 남자 보여줄게 아 한다 아 무서워 아 일егда 야 안 돼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움직여 움직여 아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다행이다 고 같이 내려가자 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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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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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짠 내 손만둘 천재 만져봐 뭐야 이거 진짜 싫어 아 뭐야 이거 아 아 뭐야 이거 진짜 아 아 이거 뭐야 진짜 나 만졌어? 와 3 2 1 아 아 아 뭐야 이거 진짜 자 진영 이게 생bone 형 나 겁쟁이다 내가 살면서 살면서 이런 겁쟁이를 처음 본거 같은데 이거 모르겠는데 나 원래 저보다 겁쟁이는 진영입니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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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눌은건 아니에요 어 형 안물어 어 형 그 그게 제일 심각해요 진짜로? 으아 야 대이지도 알았는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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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안 되이죠? 잠깐만요 잠깐만요 으아 뭐야 이거 빨래야 돼 빨래야 돼 여기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뭐에요 이거 야 끝이라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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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으아 으아 야 이거 늆 한글자막 by 한효정